어 살아있었다 다행이다 로즈 워싱턴? 아 여기 났군요 예예예예예 너와 저? 우리 다? 우리 다. 너 좋은 배드버그 아 배드버그 우리 편으로 만들지 어 저기 선착장이 있구나 로시 프리먼트에 비해 좋은 뉴스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아라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컴퓨터가 많다 모든 사람들이 CtOS 직장들은 메롯라트에 있는 것 같아 아 알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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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메롯라트에 있는 그 여자의 이름은 로즈 워싱턴 로즈 워싱턴? 로즈 워싱턴? 아 알았다 아 알았다 아 알았다 아 알았다 아 알았다 에이닌 그 비디오가 어떤 사람에게 사실름이 중요하군 야 이 데미안이 사실이 나 끝까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알았다 이 끝까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알았다 아 알았다 아 알았다 너는 사실prep티드 그럼 일을 끝내는 아냐 너도 하지 않게 내가 뭘 할게 내가 다 할게 아이 아 나 니키 뭐하고 있니 아疲려 정말 다른사람들이 있다고? 어... 지금 빼내온 정보가 데미안이 예상한 것과... 그니까 예상보다 더 엄청난 것들이 여기저기 더 많이 들어가 있으면 어... 그걸 가지고 다시 협상해볼거리가 생기겠죠 일단 어? 쟤네들... 야 여기 내구역인데 너네들 여기서 뭐해요 내구역인데 어 얘네들 여기와가지고 또 박스같아 놓고 또 쟤네 맘대로 쓰고 있네 다리 연결됐다고 성범죄자로 등록된 재활용품 쓰레기통 짓 아이씨 나하고 지거 비슷하잖아? 쟤네들 저 끝까지 한번 올라가볼까? 이런 게임에서 이거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거는 별로 못해봤거든요? 이런 계단으로 올라갈수 있는건? 올라갈수있냐? 못올라가지? 응... 이것도 못올라갈거야 흫... 이거 이거 못... 에 못올라가게 해놨네 어 잠깐만 이거 바퀴 있는거 보니깐 움직일수 있는건가보네? 아 움직일수 있는거구나 아 움직일수 있는거구나 예 정말 재밌게 잘해놓은거 같애 아 우리 본거지 이제 거의 예 막 이것저것 많이 갖춰놨어 근데 불이 없어 야 전등좀 야 이렇게 컴퓨터 많이 켜놨는데 전등좀 밝게 해놓고 살지 처럼 24%에서 아까 멈췄어져 boat 24%에서 아까 멈췄어져 20%는 drin 있는건 하나가 없었기 자 뭘 해야 되나 다니기 사장님 내가 당연히 말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당신을 죽여요. 네. 나는 당신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다. 다이미안은 믿지 않는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그냥... 하나씩 일어납니다. 알겠습니까? 이 정보를 받을 수 있다면? 아니요. 내 능력이 넘어간다. 그럼 누구야? 그... 그... 첨가 지금 조금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얘는 그냥 도와주는 애인데 와우 와우 Raymond, Kenny 그는 그가 그는 그가 그는 소프트웨어 그는 CTO의 스타트업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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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켄니는 존맛대 이가 2020년을 구사했을때 그는 유전자 그는 이 법을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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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법을 그는 다른 사람들도 구사할 수 있겠죠? 여러분이 지만한 기록이 있겠죠 시작할게 우리는 켄니의 마지막 장점을 돌아갈게 한 년 지났어요. 시간이 걸릴거에요. 저기요. 아주 잘 구입했어요. 하지만 몇번째 도착했어요. 그곳에 따라서 로케이션을 찾을거에요. 그곳에 따라서 로케이션을 찾을거에요. 그곳에 도착할거에요. 컴퓨터에 도착할거에요. 벙커에서 검색할거에요. 그리고 케미가 될거에요. 일단 시작점을.. 예.. 저기로 잡고 아 여기 뭐가 많냐? 해킹이 되게 많은데? 비디오로그 비디오로그 이거 사람들 훔쳐보는거죠? 훔쳐보는 비디오에요. 이건 뭐야? 어? 이건 뭐야? 움직이는 카메라도 만들어놨나? 아 이거 청소기다. 청소기다 청소기다. 인공지능 청소기. 그 켜놓으면 알아서 이렇게 쓰레기 찾아서 가는거. 그거같은데? 저거 딱 하나만 더 볼까요? 이야.. 청소기까지? 뭐야 이거 사람 아니야? 사람성 아니야? 우와! 우와! 제임스 팻! 헝글.. 얘 위치 어디야? 소모양이었어? 손! 사람 손! 하나만 더 볼까? 아, 티비 보는거 같아요. 저 뭐야 빨간색 저거는. 아 게임기구나 게임하고 있는 거군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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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눌렀다 그냥 본 김에 하나 타고 보죠 어이 뭐야 에러? 에러 났다는데? 어허 김대님 어서오세요 자 가자 자는데 없나? 침대 아까 있는 거 같던데 조금 자서 저녁으로 좀 바꾸죠 bgm님 어서오세요 잘 수 있나? 오케이 야 시설치고 아 사용할 수 없대 시설치고 굉장히 자는데가 협소하다 역시 대부분은 컴퓨터로 다 채워넣고 푸 아 지금 낮이라 아 은밀하게 행동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저녁이 돼야되는데 자 가자 자 그 천재헤커를 찾아서 가는데 천재헤커가 남긴 빵부스러기 그것도 1년 전꺼야 그걸 찾아서 이제 가는거죠 잠깐만 근데 나 오토바이가 없잖아 나 차타고는 못가 아 근데 미션중이라 어 오토바이를 못불러 그럼 차타고 가야돼 아 나 야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네 이건 좋은거 같애 근데 시야가 너무 좁아 이걸로 운전하면 시야가 너무 좁아서 아무것도 안보여 어 잠깐만 저기 오토바이 하나 있지 않나 아 저기 오토바이 하나 있다 사람도 몇명 죽고 야 뉴욕 전체를 해킹해서 뭐 블랙아웃을 만든 다음에 그 정전을 위해서 열한 명이 죽어도 돼 시티고에서 초창기에 왜 그 만들었던 사람인가가 어 음 음... 음, 나도...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, 근데? 알고 보니까... 어, 뭐야? 어, 뭐야? 어, 깜짝이야. 팅은 아닌 것 같고요. 팅, 팅했다가 다시 들어온 것 같아요. 트래비스가... 알고 보니 캔이 뭐 이러진 않겠죠? 알고 보니 트래비스가 캔이... 아, 나 참 블랙아웃... 하나 사야 되는데... 자, 이제 가기 전에... 캔이 트래비스... 가게에 한번 들렀다고 하자. 트래비스 가게가 어딨더라? 트래비스 가게... 가게가... 이건가? 커피숍이고요. 어떤 표지지? 트래비스... 전당포... 이건가? 아, 의약재료고요. 트래비스 가게에 그러고 보니까 어딘지도... 뭐, 확인을 안 해놨네? 아, 여기다! 아, 여기죠. 너무 먼데? 아, 씨... 야, 너무 멀다. 그냥 가자. 아, 그게... 게임이 아니라... 그걸로 연결해서 이거... 이거랑 연결하는거에요. 지금 제가 하는거랑... 그래서... 아까 보면... 보라색으로 오른쪽에 보면... 모바일... 도전 요청이라고 나오죠? 이제 그게 모바일로... 사람들이... 이걸 도전을 하면은... 내가 받아들이면... 이제 그 사람들이... 그... 핸드폰으로 하고... 나는 이걸로 하고... 그런데요... 그래서 나를 막는건데... 그런식으로 연결하는거에요. 집안 회장님 어서오세요. 잠깐만... 어... 일단... 카메라가 있나 좀 보고... 아, 씨... 카메라 하나도 없나? 뭐, 이런 동네는... 카메라가 없어... 카메라가 없으니... 어, 카메라다. 오케이... 자... 일단... 저 녀석 하나...